30호 가수 이승윤 아버지, 이재철 목사 완전정복, 퇴임 후 산골로 간 목사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와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30호 이승윤 아버지, 이재철 목사 3호 정혜주 기독교계에서 내신 있는 출판의로 유명한 홍성사 대표를 맡고 있는 정혜주 사모는 이재철 목사의 아내이자 신앙의 길보시다. 이재철 목사 누님, 원로배우 고은하 권사 고은하 권사는 서울극장 대표이다. 이재철 목사 아들만 4명 첫째 아들 변호사 이승훈 둘째 아들 유튜버 이승국 둘째 아들 이승국 씨는 유튜브 채널 천재 이승국의 운영자다. 그는 일상, 영어, 명사 인터뷰 등 다양한 분야의 영상을 제작하며 3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2019년 8월 할리우드 배우 드윈 존슨과 한 영어 인터뷰는 조회수 570만회를 훌쩍 넘겨 대중의 눈도장을 받았다. 유튜버 이승국은 JTBC 스튜디오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장성기와 한솥밥을 먹고 있으며 JTBC 스튜디오 관계자는 이승국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회의도 다채로운 스타들과 함께하며 진행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였다며 당사의 체계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이승국이 다방면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아들 30호 가수 이승윤 넷째 아들 이승주 독일 라이프치 대학교 미술전공 이재철 목사 교육철학 네 아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낸 이재철 목사의 교육방식은 어땠을까 이 목사는 1995년 저서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에서 이승윤을 포함한 아들 내에서 이름을 언급하며 아이의 생김새가 다르듯 재능이 다르다 네 아들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는 교육철학을 밝혔습니다. 이재철 목사 과연 그는 누구인가 퇴임 후 산골로 간 이재철 목사 거침없이 나를 버려달라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재철을 거침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이재철을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2018년 11월 18일 이재철 목사는 퇴임하던 마지막 주일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백주년 기념교회의 교인수는 만삼천명이었다. 홀뿐인 명목 교인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출석 교인수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13년 4개월 동안 단임 목사를 따르던 교인들에게 그는 나를 철저하게 버려달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교회를 책임질 4인 공동 단임 목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퇴임설교가 끝나고 이 목사는 교인들과 작별했으며 그 장면은 정말 아름다운 작별이었다. 큰 교회를 읽은 단임 목사들이 퇴임식 때 관행제로 받는 수억 내지 수십억에 달하는 전별금도 없었다. 이재설 목사의 거창집에는 담벼락이 없다. 대신 넓다란 뜰을 마련했다. 날이 따뜻해지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한 공간이다. 이재설 목사는 한반도 어느 곳이든 평당 10만원짜리 땅이 나오는 곳을 상해 마지막 정착지로 삼아서 보내겠다. 굳이 평당 10만원이라고 특정한 이유는 그 정도 가격이라야 저희 부부 형편에 맞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형태의 공식적인 퇴임식도 없었다. 목사에게 퇴임식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그의 소신이었다. 교인들은 주일 마지막 4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귀가하지 않고 기다렸으며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이 목사를 배웅하며 교인들은 가슴으로 울었다. 그가 걸어왔고 또 걸어갈 걸음걸이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드물고도 귀한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 목사는 지인들과 작별 인사를 마치고 서울을 떠났다. 차를 타고 경상남도 거창군의 산중턱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 30분이었다. 이 목사 부부는 거창군 웅학면의 해발 560m 산동네에 평당 10만원짜리 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지었다. 처음에는 컨테이너 두 개동을 갖다 놓고 살참이였다. 암투병 중인 이재철 목사를 위해 지음재 아키텍트 이재성 대표가 설계한 집은 동굴 수도원을 본땐 것이라고 한다. 시멘트로 된 집에 입구도 동굴처럼 옆으로 나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교회 교우 중에 건축 설계사가 있었다. 그가 제 아내도 투병 중이다. 암투병 중인 목사님이 산골의 추운 집에서 살면 어떡하느냐며 외풍이 없는 집을 기어코 설계해 주었다. 한사코 거절하던 이 목사도 끝내 못 이기고 소락했다. 이재철 목사는 2013년 암수술한 뒤 방사선 치료를 31차례 받은 바 있다. 물론 집의 시공비용은 모두 이 목사 부부가 됐다. 그것도 대출을 받고서야 교우 해결했다. 남은 대출은 정혜주 사모가 출판사 월급으로 갚아 나갈 참이다. 단임 목사 시절에도 그는 자신의 월급을 교인들에게 모두 공개했다. 단임 목사와 부목사 간의 월급 차이는 고작 10만원이었고 퇴임하던 해에는 후임 공동 단임 목사들과 자신의 월급이 똑같았다. 그의 목회는 검소했으며 그러나 영성은 풍성했다. 그의 집은 김천 구묘역에서 한 시간까지 차를 달려야 할 정도로 구비구비 산골짜기에 있다. 산충척에 자리한 마을 어규에는 500년 된 느티나무가 우드컨이 서 있었다. 40가구가 사는 이곳에서 이 목사 부부는 마을 주민으로 살고 있었다. 마을 교회에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동네 주민들과 왕래하며 생활했다. 이 목사의 집에는 담벼락도 없었다. 마을 사람 속으로 녹아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질문 퇴임설교에서 왜 이재철을 거침없이 버리라고 했나? 교회를 개척한 단임 목사가 거침없이 떠나가는 자기 버림이 없으면 어찌 되겠나? 결국 걸림돌이 된다. 일평생 자신이 헌신하고 섬기던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 자신이 섬기던 교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나? 이재철 목사의 버림의 미학. 이 목사에게 이런 식의 자기 버림은 처음이 아니다. 1988년 서울 정신여고에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 출석교인 3200명의 묵직한 교회로 키운 뒤에도 딱 10년만 하겠다는 첫 약속을 지키고 단임 목사직을 내려놓았다. 스위스 제너바의 한인 교회에 가서도 그랬다. 3년에 걸쳐 미자립교회를 자립교회로 탈바꿈시킨 뒤에 이 목사는 거침없이 교회를 떠났다. 자기 버림의 뿌리를 묻자 이 목사는 책장에서 성경을 꺼냈다. 유한복음 16장 7절이었다. 유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질문.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도 떠나셨다. 떠남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예수님이 떠나가야 비로소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보았다. 하물며 단임 목사가 트임 후에도 교회에 머물면 어찌 되겠나? 원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머물면 그 교인들에게 유익하겠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겠나? 답은 명확 관하하다. 트임하면 거침없이 떠나야 한다. 교회가 클수록 원로 목사로 남아서 사망 노릇을 가나? 심지어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기도 한다. 왜 그런가? 진정한 버림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버려야 하나? 버려야만 우리가 얻기 때문이다. 산골에 마련한 이재철 목사의 집은 책장이 방과 거실 사이에 병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말 끝에 이 목사는 인류 도공과 삼류 도공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고 물었다. 질문은 그 차이가 뭔가? 둘 다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서 가마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인류 도공과 삼류 도공은 버리는 개수에서 차이가 난다. 인류 도공은 정말 뛰어난 걸 얻기 위해 끊임없이 버린 사람이다. 사람들은 빼앗은 작품 한 점만 본다. 그러나 그 작품 뒤에는 수많은 깨어짐의 과정, 수많은 버림의 과정이 있었던 거다. 질문 서울을 버리고 거창에 왔다. 도시를 버리고 산거리에 왔다. 무엇이 열렸나? 대나무 숲에 파도 소리다.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가 친다. 아내와 나는 그걸 중림파도라고 부른다. 밤에 들어도 좋고, 새벽에 들어도 좋고, 낮에 들어도 좋다. 이곳에 와서 내게 새롭게 열린 건 하늘과 땅이다. 한편일은 감사하고, 한편일은 경이롭다. 박목을 시인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노래했다. 예전부터 그 시를 참 좋아했다. 도시에 살면서 밤하늘에 불현듯 구름과 달이 보이면 저걸 보고 그렇게 표현하셨나 싶었다.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알겠더라. 해발 560m 산골이다. 구름이 우리 집 지붕 위로 간다. 이곳에 세찬 바람이 불면 구름이 달려간다. 그때 구름 대신 달을 보면 달이 뛰어간다. 아, 그래서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구나. 이곳에 와서 구름에 달이 달려가는 걸 숱하게 봤다. 질문, 인생이 왜 모래시계인가? 아날로그 시계는 초침과 분침, 시침이 동일한 시계판 위를 무한 반복한다. 디지털 시계는 0부터 59까지 숫자가 무한 반복된다. 그 속에서는 나의 지나간 날이 안 보인다. 내 나이와 상관없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 영원히 살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모래시계는 다르다. 질문, 모래시계는 어떻게 다른가? 생김새부터 다르다. 삼각형 모양의 두 유료병이 역방향으로 맞물려 있다. 나는 1949년 4월에 태어났다. 내 눈에는 보인다. 내 유료병의 70여 년은 텅 비어 있다. 유료병의 윗부분에 남아있는 모래의 양보다 빈 공간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내일 아침 블라인드를 올려서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또 감격할 것이다. 내 모래시계의 윗부분에 또 하루에 모래가 남아있구나.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다. 다윗은 하늘과 땅에 가득 찬 아름다움과 주의 영광을 노래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생각하시며라고 묵상했다. 나는 제철이가 무엇이기에 제철이를 생각하시며라고 묵상한다. 그러니 폭풍이 친다고 문제겠나? 비가 내린다고 문제가 되겠나? 이 거대한 자연이 내게 삶에 대한 겸손과 삶에 대한 감격을 일깨워주고 있지 않나? 서울에서 계속 살았다면 맞지 못했을 날들을 상상하지 못했을 날들을 나는 오늘 하루도 맞고 있다. 이 목사는 산골에 내려와서 쓴 자작시를 한편 보여주었다. 제목이 바람이었다. 그 시는 거창의 산골에서 산과 나무와 대습소리로 자신을 관통하며 쉼없이 불어대는 하나님의 숨결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목사는 내가 백주는 기놈교회 목회를 안 했거나 은퇴 후에 합정동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하늘과 땅을 되찾는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삶이 모래시계라고 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자작시를 소개하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거창 산골에서 쓴 이재철 목사의 자작시 바람 이재철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하고 로트 레아몽은 좌절과 절망을 누래했지 하지만 나는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바람이 분다 그래서 오늘도 산다 바람 내 생명의 근원 지혜의 숨결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아가는 이재철 목사님과 정혜주 사모님의 가족과 건강을 위해 크리스찬 튜브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